그러니까 이게 행운이 비닉빔 부잇부인 거예요. 불공평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빨리 깨달아야 돼요. 얼른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생각들, 상황들, 사람들 전부 다 빨리 놓아야 돼요. 안녕하세요, 이현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시사회에서 럭이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거기에서는 행운과 불행을 만드는 어떤 가상세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행운의 세계에서 불행의 조각이 발견이 되잖아요. 그러면 다들 방역복을 입고 나타나서 불행을 불태워버려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주 작은 불행이라도 행운에 섞이면 행운 전체를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고. 불행은 서로 달라붙는 성질이 있어서 불행끼리 뭉치면 더 큰 불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골고루 섞여서 인간 세계로 뿌려지는 거죠.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비유가 아니라 그냥 현실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했듯이 불행은 정말로 불행을 부르고 행운은 불행에게 쉽게 오염이 돼요.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행운만 갖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때로는 불행이 우리가 다시 행운을 만날 수 있게 노력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비율일 텐데 그거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이 영화에 굉장히 많은 힌트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행운 세계는 높은 층에 있고 불행 세계는 지하층에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게 답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삶에서 높은 층, 높은 리듬, 높은 주파수를 유지하다 보면 행운을 많이 만날 수 있고 낮은 층, 낮은 리듬, 그리고 낮은 주파수를 유지하다 보면 불행이 조금 더 몸에 쉽게 달라붙는 거죠. 일단은 높다라는 게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이해하면 쉬울 텐데요. 에너지가 있고 긍정적이고 만족하고 더 나아질 것이란 확신이 있는 상태. 저는 이게 높은 상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낮다는 거는요. 지쳐있고 부정적이고 불만족하고 불안이 가득 갈린 상태. 실제로 이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은 아주아주 불행한 아이인데요. 태어날 때부터 고아였고 그리고 아무도 입양을 하지 않아서 다 컸다고 고아원에서 그 아이를 내보내요. 그래서 홀로 서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걔가 하는 일은 다 잘 안 돼요. 예를 들면 화장실에 들어가면 그냥 화장실 문이 잠긴다든가 혹은 내가 토스트기를 눌렀을 때 토스트가 안 들어간다든가 근데 그러다가 그 아이가 어느 날 행운 고양이를 만나거든요. 그 고양이를 쫓아가는데 고양이는 걷는 곳마다 길이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장애물이 없어요. 그리고 모두가 고양이의 편을 서요. 제가 아까 말했던 그 주인공이 불행한 게 사실 주인공의 의지랑은 상관이 없는 거였거든요. 근데 고양이가 행운인 것도 고양이의 의지랑은 큰 상관이 없었어요. 그렇다면 고양이는 왜 그렇게 행운이 많았을까? 고양이에게는 행운의 동전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행운이 있어서 계속 고양이에게 행운이 찾아온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삶이 이왕이면 행복했으면 좋겠잖아요. 그러니까 삶에서 행운의 동전을 찾아야 돼요. 근데 이게 무슨 소리야? 동전이 어딨어요? 이연님?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행운의 동전은 사실 이미 내 삶에 있는 행운들 아닐까? 사실 곁에 계속 있었던 건데 우리가 행운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게 이를테면은 이런 거예요. 감사하게도 제가 알고리즘으로 여러분들 만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태어난 이 나라, 세상에 정말 많은 나라가 있는데 이왕이면 한국에 태어난 거 정말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한 저는 이 시대에 태어난 것도 저는 행운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요즘에는 표현도 자유롭고 그리고 할 수 있는 것도 많잖아요. 사실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이미 갖고 있는 본인의 행운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쉽게 그 행운을 발견하지 못하는 게 불행에 집중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아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영화에서 불행은 불행끼리 서로 달라붙는다고. 근데 불행을 찾아보면 불행이 정말로 실체화되면서 그게 더 모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행운은 불평불만에는 이끌리지 않고 오히려 오염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누군가는 이 이야기 들으면서 이연님이야 좋은 상황이겠지만 저는 정말로 불행한 사람이에요. 이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정말 알죠. 그리고 저도 공감을 해요. 저도 되게 좋아 보이겠지만 저도 막 그렇게 좋진 않거든요. 되게 건강하지도 못하고 사실 안 좋은 생각도 많이 하고 저도 슬플 때가 너무도 많고 그리고 그게 근원적으로 외로운 거는 우리가 서로의 고통을 사실은 진짜 공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진짜 본인만의 고통이거든요. 그리고 그게 또 외로운 거고 하지만 이 불행이라는 것도요. 우리가 깊이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이거 좀 불교적인 이야기이긴 한데요. 사실은 내가 만들어낸 환상에 가까워요. 과거와 미래를 생각할 때 우리는 불안에 시달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 순간에 초점을 맞추면 불안과 연결된 순간이 사실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불행하다는 생각이 들 때 이런 질문을 해요. 어렵긴 하지만 간신히 이 질문을 하는 거죠. 내가 지금에 머물고 있나?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쉽게 어, 지금 불행해라고 답하기보다는 내가 지금 불안하다면 혹은 불행하다면 해결하는 방법은 뭘까? 계속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답변을 하는 거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이제는 저도 꽤나 많은 행운의 동전이 내 곁에 있었다라는 거를 이제야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게 예전과 다르게 생긴 거다. 그리고 축적된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이게 없는 사람도 너무 많은 것이 삶이고 인생이고 너무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행운이 비닉빔 부입부인 거예요. 이게 불공평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지 빨리 행운 쪽으로 가거든요. 행운은 행운이 많은 상태에 더 많이 가고 불행한 사람에겐 불행이 더 많이 가요. 그러니까 얼른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생각들, 상황들, 사람들 전부 다 빨리 놓아야 돼요. 어렵겠지만 하나하나씩 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행운을 사소하게라도 꼭 발견을 하는 거죠. 그런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게 매사에 감사하는 태도예요. 감사를 하다 보면 내가 이미 갖고 있는 게 이렇게 많았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거든요. 이를테면 저는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나오는 유튜버는 아니기는 해요. 근데 그래도 웬만하면 5만 조회수 이외로는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의 행복선 또는 감사의 선을 5만 조회수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감사하고 잘 된다는 생각이 들고 유튜브를 하는 거에 있어서 스트레스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항상 5만 회가 보장된다라는 거 얼마나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감사를 하다 보니까 네 누군가는 78만인데 매번 10만도 안 나오면 적은 거 아니야? 진짜 누군가는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치고 사실 조회수 천 회 낼 수 있는 사람도 별로 없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의 기준으로 제가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발견하고 제 안에 행운의 동전을 두둑하게 다져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유튜브가 재미있고요. 또 유튜브를 하면서 더 많은 행운을 만날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또 그 중 하나가 여러분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도 반드시 행운이 가득하고 행복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불행이 아니라 행복으로 가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